천 구메 이십년부터 아까 역사 교육을 시작했다 했죠 자 교재가 요 책입니다 이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조선의 아동들부터 완전히 머릿속에 역사의식을. 역사의식을 지우는 작업을 하는데 그 핵심이 뭐를 했습니까 데라우치의 바로 이제 그 발언 내용 그대로 어떻습니까 조선 사람들 머릿속에 누구를 지워라. 당군을 지워라. 당군부터 완전히 지워버려야 하면 어때요 조선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결국 신민이 되지 조선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역사의식을 살려놓고는 어때요 절대로 식민지 신민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선택한 카드가 바로 1920년 이 책입니다. 이 두 가지 책을 가지고 10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책이 그 시대 때 나왔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어 이게 참 너무나 통타를 그쳐보면요. 그러면 도대체 1920년 100년 전에 우리 어른의 어른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지 일본이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밑가지 내용만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고 조선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자 볼까요. 상고 조선의 조선시대에 대해서 그게 뭐냐 조선 사람들의 역사 고대사를 어떻게 가르치라고 민치한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본과에서는 조선 반도의 연역은 북부와 남부가 크게 다르다. 북부는 어때요. 북부는 예로부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통치를 했고 따라서 중국의 속국 또는 영토였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남부는 조선인의 조상인 한족의 거주지로서 이 지방은 일찍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야 된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내용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임라일본부입니다. 임라일본부. 그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 보십시오. 자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고대사를 가르칠 때 지금을 한다면 고조선시대를 가르칠 때 남북을 갈라놓고 북쪽은 중국의 옛날부터 식민지였다. 그게 뭐냐 당군 없었다. 당군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아예 당군 자체를 삭제시켜버렸습니다. 당군 빼라. 당군 빼고 어때요. 누구. 중국사람 기자. 중국사람 이만. 중국이 어떠세요. 한나라야. 한사군.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엄청난 시간이죠. 이 시간대 속에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사가 조선사가 출발했기 때문에 뭐다. 바로 북부는 예로부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통치를 했고 중국의 속국도는 영토였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국사교과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에 있는 고조선 부분을 쫙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도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가 그대로 나옵니다. 한반도 북만이 고조선이고 한반도 남쪽은 고조선이 아니라고 한반도 고조선 지도의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남북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100년이 지났는데도 안 봤겠죠. 왜 남북한의 색깔이 왜 틀릴까. 고조선 색깔이. 틀린 이유는 바로 이거. 1920년 조선총독부의 바로 심상수학국사의 조선인을 위한 교수지침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여기 있고요.